나왔어요, 우리가 이제 나왔고 하셨어. 나도 소리 있대. 여기서 갑자기 너무 쉽게? 어, 맛있어. 해보자. 오비. 귀에 똑같으니까. 라면. 에이. 오비팀 라면. 땡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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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비. 오케이. 아, 트와이스. 외쳤어, 외쳤어. 외쳤어, 외쳤어. 외쳤어, 외쳤어. 외쳤어, 외쳤어. 외쳤어, 외쳤어. 외쳤어, 외쳤어. 일어나면 돼, 일어나면 돼. 좋아, 야, 야. 통틀어 줘, 그래. 하나, 둘, 셋. 막국수요. 막국수. 땡. 우리 기회가 있어. 천천히 줘. 천천히 줘, 천천히 줘. 10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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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끈하게 좀 먹어봅시다. 굉장히 초콜릿이네. 이거 지금. 얇은 멸지 안 돼요. 라비. 아니, 와이피. 아니, 와이피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같이 가지 마. 바지락 칼국수. 바지락 칼국수. 땡. 아, 와이피야? 자, 양생 다 기회 있어요. 힌트가 날만한 소리 한 번 맞죠. 와이피. 와이피. 그거야. 우리한테 있어. 이거 다 물이야. 뒤에. 와이피. 우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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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입니다. 우와. 정답입니다. 우와. 됐다. 됐어. 기회가 있어. 나이스. 나이스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왔어. 아. 너무 즐기고. 연이 너무 두꺼웠어. 연이 두꺼웠어. 네. 이렇게 해서 청각 ASMR. 와. 기회가 있어. 기회가 있어. 뮤지션이 여기 동영상인데. 아. 아. 아.